crash를 보시면요. 와르르 쿵쾅 하는 소리라고 했죠. 와르르 또는 쿵쾅 하는 소리. 그래서 비행기의 추락 또는 추락 사고, 가격은 폭락이죠. 비행기의 추락이나 추락 사고, 가격의 폭락, 자동차의 충돌이나 충돌 사고, 동사로 와직은 부서지다. 혹은 부서뜨리다. 무섭게 충돌하다, 충돌시키다. 추락하다, 추락시키다. 자동차가 미끄러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돌하는 줄 알았다. 사고나는 줄 알았다. The car skidded and I thought were going to crash. Three people were killed. 세 명이 사망했습니다. When their car crashed into a tree. 그들이 탄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았을 때요. 나무를 들이받는 바람에 When their car crashed into a tree. When their car crashed into a tree. On his way to the party. 파티에 가는 길에 On his way to the party, 클리프 crashed his car. 클리프는 차를 박았습니다. 클리프 crashed his car. Crashed his car. 이렇게 crash 다음에 목적을 지었죠. Crashed his car into 어디 어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A group of people. 일단 사람들이 crash the party. 파티에 무단 출입했다. 즉 초대받지 않은 곳에 밀고 들어가다. 표 없이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요. Files can be lost. 파일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파일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Files can be lost. If the system suddenly crashes.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되면. 그래서 컴퓨터 따위가 갑자기 서버리다. 고장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